오늘의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.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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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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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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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아 되네 파워 아 이거 파워 아 이놈 되지 이놈 돼 와이퍼 와이퍼 내는게 약간 지방방송 소생이에요 어? 삼진이가? 어? 삼진이가 화이트 팀 아니야 화이트는 나가면 안되지 동생이 나가야 돼 화이트 아니 화이트 개오바야 화이트 왜 저래 화이트 왜 저래 화이트 왜 저래 화이트 왜 저래 어떻게 받는거야 아 미디는 뭐야 아 미디야 띈다 아 리디 너무 쎄다 띈다 너도 늦지 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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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승 이상하게 하면 아니 이거는 이미 1승이니까 4승에서 역시 높쳐야지 화이트 차이 많이 나지 않아 니가 무슨 말이래 우리가 첫 주에는 다 대입했으니까 4승 이때까지는 맞으자고 그러니까 5승이때 하면 mitt 0 그들 로스 혁진이 핸들 2분 2분 1분 2분 아 그럼이래 내려가시죠 1분! 아니 1분이죠? 1분! 마지막으로! 뒤로 붙여! 레드 화이팅! 잘한다! 1분! 1분! 2분! 2분! 계속! 1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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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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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! 5번! 5번! 제현이 ON 3분 만지는 1분! 5! 5! 1분 만지! ollen Deaf 1분 만지!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! 끝, 끝, 끝!